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직접 우리 각자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목박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곁에서 역시 사형 선고를 받은 강도를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강도는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목박하셔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주위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곁에 예수님 그 십자가 주변에 있는 그 어머니를 지금 돌아보십니다 Et nous allons lire le texte dans l'Évangile de Jean au chapitre 19 오늘 요한복음 19장 verset 25 à 27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고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 목밥에 계신 십자가 주변에 계시면서 그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것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그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동안에도 늘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여자들도 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우리 요한이 이곳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서는 정말 몇 사람만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정말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그 극심한 고통을 이미 겪으셨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사람들이 모두 질식해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또 우리들의 죄까지 대신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극심한 고통은 그 신체적인 고통 그 이상의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마리아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한례받게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 시무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무원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이미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시무원은 이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찬성하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음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무원은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린 후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가 보금 2장 34절의 누가 보금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2장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서라 이 말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에 대해서 시무원이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무원은 시무원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무원은 여기서 마리아에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면서 이것을 여러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마리아가 구원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에 굉장히 행복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정말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리아의 그 마음이 찌르듯 하리라 한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나게 하려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 것이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성길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마리아도 그처럼 정말 하나님에게 이렇게 사용을 받아서 이렇게 구원자 아들을 낳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마리아의 그런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사용되어서 정말 예수가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맡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준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나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이 몸은 그 몸은 오히려 예수님께 정말 극심한 고통만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께 육신의 몸을 준 어머니로서 지금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하고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서 이렇게 찢기면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했다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을 이제는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만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그 감사함을, 그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감사함의 표시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크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어머니가 고통하고 계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아시고 아십니다 지금 그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맡기십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마치 아들이 어머니를 돌보듯이 마리아를 이렇게 보살피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그 어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도 요한은 여러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가장 잘 깊이 이해했던 제자였습니다 바로 그 모든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을 선택해서 그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뭔가를 습관처럼 그 의무처럼 해야 하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다시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인생을 다 포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는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마작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중에서도 가장 연약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필요한 사랑을 먼저 이렇게 돌아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그 사랑의 사역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통이나 습관적인 걸 따르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지 그 뜻을 먼저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도 요한에게도 사랑으로 요한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서 그 어머니를 돌보라고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잘못 거꾸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걸 거꾸로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신의 그 제자들을 돌봐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 정반대를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바로 어머니께 요한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모든 것을 지시해 주시니까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잘못 말씀을 이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시는지 우리는 바르게 잘 먼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사랑의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로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야곱 보석 1장 22장 22절 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Voilà. Nous devons écouter ce que la parole de Dieu nous dit et nous devons après obéir à ce qu'elle nous a montré.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Nous ne devons pas accepter de faux raisonnement pour empêcher de obéir à ce que le Seigneur nous demande.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이해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릇되게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온유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c'est ce qui a été écrit juste le verset d'avant, verset 21 네. 21절, 바로 그 앞절의 21절, 야고버서 1장 21절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La parole de Dieu nous montre ce que Jésus a fait pour nous.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바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Elle nous fait découvrir l'immensité de l'amour de Jésus pour nous. 그래서 이런 말씀은,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정말 그 사랑의, 그 광대한 그 사랑을, 너무나 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Et il a fait tout cela pour sauver nos amis.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정말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C'est pour ça que ce qui compte, ce n'est pas ce que nous, nous faisons pour le Seigneur. C'est ce que lui, il a fait pour nous.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중요시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를 우리가 늘 잘 세계합니다. Mais quand nous avons compris son amour pour nous, c'est là que nous recevons sa parole avec douceur dans notre cœur.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의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Nous la recevons avec douceur parce que nous comprenons que c'est une parole qui est remplie d'amour, qui nous parle de l'amour de Dieu.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t c'est là que nous allons comprendre ce que le Seigneur nous demande de faire par amour pour lui.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도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Ce n'est pas un esclavage.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Ce n'est pas quelque chose de pénible. Ce n'est pas quelque chose de pénible, de douloureux.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고통스럽거나 무슨 그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Mais c'est quelque chose que nous allons faire par amour pour le Seigneur.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Et nous allons le faire parce que il nous aime et qu'il a tout de nuit pour nous.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Et ce qui est touchant ici, c'est de voir comment Jésus, alors qu'il est en train de souffrir sur la croix, il ne pense pas à lui, mais il pense encore à sa maman. Et il va confier cette maman à son disciple le plus proche.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가장 가까운 그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Et la vie chrétienne, c'est une œuvre d'amour. C'est une œuvre d'amour que nous allons faire parce que nous avons compris l'amour de Jésus pour nous. Voilà, nous allons prier ensemble. Je vous remercie pour nous. En donnant ton fils, tu as tout donné pour nous. Et nous ouvrons notre cœur pour recevoir ton amour. Nous ouvrons notre cœur pour accepté que tu nous a sauver de nos pécheurs et que tu as sauver notre âme. Et nous ouvrons notre âme. Donc, nous ouvrons notre âme. Les œuvres d'amour que tu veux que nous faisions aussi pour toi. Et nous ouvrons notre âme. Et nous ouvrons notre âme. Et nous ouvrons notre âme. Parce que tu nous a aimé et que tu nous a sauver. Et nous ouvrons notre â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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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 en nom de Jésus. Amen.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